여러분 이번 시간부터는 전기설비의 기술기준 그리고 판단기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간단히 실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실제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되는지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내용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이 전력공학, 회로이론 이런 거 공부하다 보면 전력공학의 내용이 참 많다는 걸 알 수 있고 외울 게 또 많죠.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게 바로 기술기준과 판단기준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렇게 많은 걸 어떻게 다 공부를 해야 될까 이렇게 막막하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또 공부하다 보면 이런 과목이 그래도 다른 과목들보다는 좀 편하게 느끼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암기에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난해하고 어려운 방정식이나 또는 공식 대입해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이건 단순 암기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오히려 시간이 많이 지나면 그래도 좀 견고해지는 그런 과목이 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잘 안 외워지지만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면 외웠던 게 계속 축적이 되겠죠. 그래서 좀 쉬워지는 시간과의 싸움인 경우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요령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보거나 또는 실제 출제되는 내용을 보면 조금 그래도 반복되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형들 그리고 좀 자주 나오는 부분들이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턱대고 처음부터 막 외우려고 하지 말고 기출문제를 옆에 같이 놓고 이런 문제가 여기서 출제되었군 하면서 느끼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이런 게 또 나온다면 내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외우는 거고 여러분 읽다 보면 점수가 높아지는 이런 과목이니까 그리고 조금 관련성, 과목 관련성을 얘기하자면 물론 전력공학에 더 많이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실기 준비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쪽으로 항상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길 바랍니다. 자, 그래, 공부 내용은 바로 출제 항목을 여기서 살펴보게 되는 거고 이렇게 나와요. 처음에는 기술기준 총칙이 있습니다. 총칙은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기술기준 총칙이나 판단기준 총칙에 관한 사항 전선, 전로의 절연 및 접지, 기계 및 기구 이런 것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고 두 번째 전기의 발전 및 운영장소의 전기시설에서는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그리고 전력운영장소, 기타 이런 것들의 전기시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전설로의 내용이 좀 많죠. 전설로에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 전력공학 공부했던 내용들 살펴보시면 바로 이런 내용들의 이론적인 내용이 전력공학의 내용이고 이거에 대한 기술기준이나 판단기준 내용들이 바로 이 과목의 내용들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전력보안 통신설비나 전기장소의 시설 이런 것들도 그리고 전기철도 등에 관한 사항들도 이 과목에서 시설기준, 판단기준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총칙부터 살펴볼 텐데요.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계속 외워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루할 수도 있는데 공부했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내용적인 걸 잊지 않고 단순히 외우려고만 하지 말고 머릿속에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거는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고 전서는 어떻게, 접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실제적인 내용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마음가짐을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총칙에서는 용어의 정의, 전루의 절연, 절연장 및 절연 내력, 접지공사, 그 다음 기계기구의 여러 가지 시설들 전반적인 것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용어의 정의부터 보게 되는데요. 이 전설로라고 하는 거 이미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발전소나 변전소, 개폐소, 이에 준하는 곳, 전기 사용 장소, 즉 전기 송전하고 받는 모든 관련된 장소, 상호간의 전선, 전선과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까지 다 전설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선과 관계되어 있는 모든 것,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전선과 관계되어 있는 모든 것. 가공인입선은 가공, 공중으로 오는 거죠. 가공전설로의 지지물로부터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용장소의 부침점, 즉 인입점이죠. 인입점에 이르는 가공전선을 가공인입선이라고 합니다. 하늘로 공중 타고 들어오는 전선의, 바로 그 전선이죠. 연접인입선, 연접은 인접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요. 가공인입선에서 들어온 게 또 다른 수용가로 전해질 때는 연접인입선이라고 합니다. 한 수용장소의 인입선에서 분기하여,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이죠. 이거 가공으로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수용장소의 인입구에 이르는 부분의 전선을 연접인입선이라고 합니다. 우리 집으로 들어온 전선이 우리 집 인입점에서, 부침점에서 곧바로 옆집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연접인입선이라고 하는 거고 관등해로죠. 관등, 등을 켜는 해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방전등용 안전기로부터 방전관까지의 절로, 방전등은 형광등 같은 루미네슨스 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중관로는 지중 땅속이죠. 지중 전설로, 지중 약절로 전설로. 약절류는 통신선 같은 걸 얘기합니다. 전류가 작게 흐르는 약절류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지중 광섬유케이블설로 지중해시설하는 수관 및 가스관과 이와 유사한 것들에 부속하는 지중함을 지중관로라고 합니다. 땅속에 흐르는 관에 있는 전설로나 관련된 약절류로 이런 거 다 지중관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1차 접근상태, 제2차 접근상태, 접근상태 이런 말이 나오죠. 제1차 접근상태, 읽어보시면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쪽 또는 옆쪽에서 수평거리로 가공전설로의 지지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안의 시설, 시설됨으로써 가공전설로의 전선의 절단, 지지물의 도괘, 이게 중요하죠. 전선이 끊어지거나 지지물이 넘어지는 것, 도괘는 넘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전도되는 것, 그 경우에 그 전선이 다른 시설물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제1차 접근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끊어지거나 지지물이 쓰러져서 다른 곳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 그래서 아래쪽 그림에 보시면 제1차 접근상태라고 하는 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전선이 끊어지거나 전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괴돼서 다른 곳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것이 제1차 접근상태가 되는 거고 제2차 접근상태는 이만큼만 나와 있죠. 이만큼 영역. 그래서 3m예요. 3m. 그래서 수평거리 3m 미만인 곳에 시설되는 상태를 제2차 접근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와 2차를 잘 구분을 해야겠죠. 1차가 범위가 더 넓고요. 2차는 3m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둘 묶어서 다 접근상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이런 용어들이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되는데 사실 용어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총칙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인터넷에서 다운받아보세요. 다운받아서 보면 기술기준 그리고 판단기준 항상 최신번호로 놓고 보시는데 용어들이 어려운 용어가 나올 때는 항상 용어정위를 보면서 이 용어가 이렇게 뜻하는구나. 용어정위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다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섭선 그러면 지지물에 가설되는 모든 선 지지물에 가설되는 모든 선을 다 가섭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지지물에 붙어 다니는 연결되는 모든 선을 가섭선이라고 한다. 급전소 전력개통의 운용에 관한 지시 및 급전조작을 하는 곳 급전소 이렇게 얘기하고요. 용어정위는 이것만 알고도 더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다 우리 이 시간에 다 살펴보기는 그렇고 여러분들이 한번 기술기준을 넘기면서 이런 용어가 이런 말을 뜻하는 거구나. 느껴가야 돼요. 이 과목은 단순히 외우는 것보다 느끼면서 외우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전압체계가 나와 있는데요. 매우 중요합니다. 전압체계. 아주 기초적인 거고. 여기 보면 계정은 2021년에 적용된다 그랬는데 계정은 오른쪽이죠. 아직 시험에는 안 나올 거예요. 2021년부터. 2021년부터는 시험에 나옵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 전까지. 2020년까지는 현행대로 하고 2021년부터는 얼마 안 남았죠. 2021년부터는 이제 DC1500V, AC1000V라서 저압이 바뀝니다. 그리고 뭐도 바뀌어요? 저압이 바뀌니까 당연히 고압도 바뀌겠죠. 기준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DC1500V, AC1000V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이제 국제적인 기준을 좀 따라가야 되는데 국제적인 기준에서 보면 물론 우리나라 기준에서 보면 저압이 그렇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런데 국제적인 기준에서 보면 1500V와 1000V 기준으로 저압, 고압을 따지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따지자는 얘기예요. 우리 가정에서 쓰는 220V나 380V 이런 것들은 해당 사항이 없죠. 일단 다 저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바뀔 건 없지만 경계가 바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행은 DC750, AC600, 750, 600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죠. 750, 600보다 작으면 저압, 그것보다 높으면 고압. 그럼 어디까지 고압이냐? 특고압 이전까지. 특고압은 바로 7000V 초과되면 특고압이 되는 겁니다. DC든 AC든 간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7000V 하나 기억하고 저압이 되는 750, 600, DC750, AC600 기억하시고 그 사이가 바로 고압이 된다. 특고압 얼마 부터라고요? 70kV, 7000V가 되겠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2021년에는 이렇게 바뀐다. 2021년에는. 보시고 합격을 최대한 빨리 해야겠지만 계획을 좀 느슨하게 잡고 있는 부분에서 2021년에 바뀌는 공시가 된 겁니다. 잘 기억을 해줘야겠죠. 판단기준 제11조를 한번 봅시다. 전선의 전기저항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도록 전선을 접속한다. 전선의 접속법이에요. 전선의 세기는 인장하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장하중을 20% 이상 감소시키지 아니할 것. 그렇죠? 이렇게 접속을 해야 돼요. 접속을 했는데 인장하중을 감소시켰다. 잘못된 접속이 되는 거죠. 20% 이상 감소시키지 아니할 것. 이런 수치를 잘 알아둬야겠죠. 이런 수치들이 각각의. 어쨌든 객관식이니까 다음 4개 중에서 틀린 것 하나 고르는 것.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이 수치를 잘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상이야. 이렇게 그런 것들을 묻는 문제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접속 부분의 절연. 충분히 절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예요. 전기화학적 성질이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안정적인 안정적으로 전선을 접속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수치는 어디 있어요? 바로 20% 이렇게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판단기준 제10이죠. 여기 나와 있는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들도 여러분들은 기술기준을 다 판단기준으로 열어놓고 파일을 복사를 파일을 프린트를 하세요. 프린트를 해서 잘 제본을 하거나 아니면 잘 철을 잘 해서 이것들을 계속해서 봐야 됩니다. 물론 11조의 내용이 무엇이냐. 12조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렇게까지 기억을 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제목으로. 앞에서 전선의 접속, 전선의 절연. 이 내용에 들어있는 내용이 세무내용이 무엇인지 수치, 시험문제에 어떤 게 잘 나오는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판단기준 제12조는 대지로부터 절연을 해야 되는데 다음 경우에는 절연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죠. 제외하고 이것을 제외하고는 절연을 해야 된다. 그러면 왜 다음은 절연을 안 해도 되는가. 이미 접지가 잘 되어있거나 안정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절연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경우가 있는지. 저압절루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 그 접지점. 접지점은 절연하면 안 되겠죠. 접지가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접지를 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 접지를 하는 거겠죠. 대부분. 또는 어떤 초과 범위를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전류의 상한선이나 이런 걸 잡아놓기 위해서 접지를 하는 겁니다. 과전류가 흘렀다. 그러면 접지가 되도록 접지를 통해서 과전류가 흘러가도록 하는데 절연이 되어있으면 절연이 되어있으면 안 되잖아요. 절연은 연결이 안 되어있다는 얘기예요. 접지를 해놓은 이유는 연결하기 위해서 접지를 한 건데 다시 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는 다 접지점이죠. 여기 보시면 접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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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얘기예요. 또는 부득이하게 또는 곤란한 것 이런 것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접지점 이외에 어쩔 수 없는 것들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대지로부터 절연을 해줘야 되는 건데 하나씩 더 보겠습니다. 저압절로의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 접지점 그래서 저압절로 접지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죠. 저압절로 접지 또는 중성점에 접지하는 경우 또 Y결선을 하면 중성점이 생기죠. 중성점에 접지하는 경우는 역시 절연하면 안 되겠죠. 계기용 변성기의 2차측 절로의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 그래서 다 여기 저압절로 중성점 계기용 변성기의 2차측 절로 25kV 이하 다중접지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이런 것들 나머지는 부득이하거나 기술상 곤란한 것 이렇게 자꾸자꾸 외워야 돼요. 절연하지 않아야 되는 것 이렇게 좀 알아보시고요. 그 다음 요건 그림으로 한번 표현한 거예요. 대지로부터 절연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접지를 했죠. 대지의 접지 이렇게 접지했죠. 변화기 2차 계기용 변성기의 2차측 접지를 했어요. 여기 접지가 되어 있죠. 이런 건 절연하면 안 되죠. 절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 여러분들이 한번 그림을 보시고 그 다음에 전기철도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기 전기욕기처럼 어쩔 수 없기 기술상 어쩔 수 없는 곳 위험하니까 접지를 항상 해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절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요. 다음 내용은 절연저항의 기준치예요. 이것도 아주 많이 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기초적인 내용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데서 문제를 틀리면 안 되겠죠. 절연저항인데 절연저항이라는 말을 좀 알아도요. 절연을 해야 되죠. 절연을 하면 전기가 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전기가 통하지 않는 거면 저항이 무한되냐 또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절연을 하더라도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저항이 아주 커야겠죠. 되도록이면. 하지만 부득이하게 어느 정도까지 그럼 저항이 커야 되는가 그 기준을 잡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절연저항 최대 이 정도보다는 커야 된다. 그러니까 절연저항의 최소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절연저항의 최소치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절연저항 하한값 이렇게 나온 거죠. 물론 상한값을 물어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상한값은 당연히 무한대로 크면 당연히 좋은 건데 이거보다는 커야 된다. 그러니까 이 값이 바로 하한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00V 미만에서 400V 미만에서 저항인 거죠. 400V 미만에서 대지전압 150V 이하인 경우 300V 이하인 경우 400V 미만인 경우 400V 이상인 경우 이렇게 다 나눠놨습니다. 이렇게 잘 봐야 돼요. 150, 300, 400 이렇게 나눠져 있죠. 숫자가 다시 150, 300, 400, 400 이상이죠. 그러니까 구간이 몇 개 나와요? 4개의 구간이 나와야겠죠. 기억하기 편하죠? 0.123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0.1234 이런 걸 안 잊어버리겠죠. 150보다 낮아요. 0.1 300보다 낮아요. 0.2 300에서 400까지 0.3 400 이상이면 0.4 그래서 여기 숫자를 그대로 따라가면 되죠. 400, 400 300, 300 0.3 여기 2가 들어있죠. 2가 들어있으면 0.2 이하니까 100이 들어있죠. 그러면 0.1 이렇게 생각하자는 얘기예요. 앞자리 숫자를 따서 이렇게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150, 300, 400 이상 1, 2, 3, 4 이게 절연저항 기준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외웠죠? 그런데 또 잊어버려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넘어가면 이게 뭐였지? 지금은 아주 쉬울 것 같지만 나중에 문제를 보면 너무 많기 때문에 기술기준 판단기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 있는데 또 와서 또 외우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자꾸 반복해야겠죠? 최대 누설 전류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전류가 누설이 되죠. 흐르지 말아야 되는데 누설이 되네요. 누설이 되는 경우도 어느 정도 이상까지는 더 흐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역시 하한값이죠. 더 흐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안 되는 하한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선 상호관 전선 상호관에는 절연저항으로 전선 상호관의 전류를 절연저항을 측정하죠. 절연저항계 절연저항계라고 하죠. 매거라고도 합니다. 매거라고도 하는데 절연저항 측정하는 장치가 있어요. 500V, 1000V 이렇게 전압을 걸어서 측정을 해줍니다. 물론 시간도 정해져 있죠. 이것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기시험 인증이나 전기시험 할 때는 절연시험이 필수적으로 하게 되는데 두 전선 저압 전류의 두 선 두 선 사이의 전류가 흐르면 불편이 안 되죠. 외부에 우리 전기기기를 연결해서 그 기기를 통해서 전류가 흘러야지 이게 누설이 되면 안 되잖아요. 즉 단락이 되면 안 됩니다. 단락이 되면 당연히 안 되고 단락이 당연히 안 되어 있을 때도 절연저항계로 측정해서 전류가 어느 정도 흐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누설 전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선 상호관에 그리고 전로와 대지간 전로라는 얘기는 전선으로를 얘기하는 거죠. 전선으로 두 개를 이렇게 엮어요. 그렇죠? 묶어서 대지에 대지에 전류가 흐르면 안 되죠. 그때 누설 전류를 측정하는 이런 과정이 되는 겁니다. 전선 상호관에 측정할 수도 있고 전로를 묶어서 전로와 대지간 이걸 묶어서 측정해도 되고 또는 각각 측정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각각 측정할 수도 있고 각각 두 번을 측정하는 것보다 그렇죠? 얘하고 대지 또 측정하고 얘하고 대지 측정하는 것보다 둘을 그냥 하나 묶어서 측정하면 편하겠죠. 한 번만 측정해도 되니까. 그렇죠? 실제로 이걸 측정할 때는 여러 번 측정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누설 전류에 다 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전설로나 또는 기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다시 안전을 강화해서 안전을 강화해서 다시 한 번 측정해야 되고 이런데 여러 번 측정하다 보면 또 안전해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실제 안전을 위해서는 충분한 절연저항을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강화해서라도 효과적인 기준에 들어오는 절연저항을 확보해야겠죠. 이렇게 측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런 경우 단상 2선식인 경우 단상 2선식 저압 전류의 절연저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을 묶어서 이렇게 선을 묶어서 대지와 측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경우에 최대 공급 전류 I에 I에 2천분의 1 이하로 유지되어야 돼요. 단상 2선식 저압 전류의 전설로의 경우에 2천분의 1 이 수치를 기억해야겠죠. 수치 잘 기억을 하시고 최대 누설 전류 한도는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판단 기준 제13조의 내용을 보도록 하죠. 사용전압이 저압인 전류에서 정전이 어려운 경우 정전이 어렵다는 얘기는 전선을 끊어놓고 측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누설 전류를 1mA 이하로 유지해야 된다. 이 수치를 역시 기억해야겠죠. 전선을 끊어놓고 측정하기가 어려운 경우 항상 상시적으로 붙어있는 경우거나 이렇게 도통에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지하고 누설 전류를 측정했을 때 1mA 이하로 유지해야 된다. 이런 것들 그리고 고압 및 특고압 전류의 경우에 시험전압을 전로와 대지 사이 전로와 대지 사이에 연속하여 10분간 이 값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절연 내력을 시험했을 때 이에 견디어야 한다. 10분인 거죠. 대개 10분 측정을 많이 합니다. 10분으로 측정하는 거고 다만 여기는 다만 있죠. 이런 것도 다 기억을 해야 돼요. 다만 단 이렇게 나올 텐데 전설로의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케이블을 사용하면 그만큼 절연이 잘 되어 있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교류 전로로서 교류 전로인데 다 교류겠죠. 교류 전로인데 시험전압 2배의 직류전압을 사용해도 된다. 직류전압 우리가 매거나 이런 거 측정할 때는 직류로 측정하거든요. 직류 측정할 때는 시험전압 2배 시험전압 2배의 직류전압을 전로와 대지 사이에 물론 이것도 연속해서 10분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절연 내력을 시험했을 때 이에 견디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0분간이라는 얘기는 시험전압인데 이 시험전압이 직류전압 2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 그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10분간 절연 내력을 시험하는데 1mA 이하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전로의 절연 내력 시험전압 이 내용이 또 잘 출제가 됩니다. 표가 되게 어려워 보여요. 되게 복잡하고 외워야 되는 게 되게 많아 보이죠. 여기 보면 1.5 0.92 1.25 1.25 1.25 1.1 0.72 0.64 사실 다 외워야 돼요. 다 외워야 되는데 너무 많잖아요. 언젠가 외워집니다. 외워지는데 그래도 그럼 어디에 조금 더 집중을 하거나 아니면 시험에 더 많이 나오는 거 있나? 공칭전압을 기준으로 많이 외워줘야겠죠. 그래서 7kV 이하인 경우 절연 내력 1.5배로 하는 거죠. 사용전압의 배수에 1.5배 사용전압의 1.5배 7kV 초과 25kV 이하에서 중성선 다중접지 다중접지를 하지 않은 경우죠. 그래서 중성점 접지식을 접지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다중접지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60kV 이하 그리고 60kV 초과하는 경우인데 여기면 비접지식이 있고 접지식이 있고 직접 접지식 이렇게 있습니다. 세 개로 나눠놨네요. 그렇죠? 비접지식의 경우에는 1.25 여기 따라오죠. 1.25 그리고 접지식의 경우에는 1.1 직접 접지는 0.7 2배까지 이렇게 좀 완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접지가 안 돼 있을 때는 좀 높게 해야 되고 접지가 돼 있을 때는 1.1 중성점 직접 접지 될 때 중성점 자체가 직접 접지 되어 있을 때는 0.7 2배 이렇게 좀 점점 낮아지는 이런 값들 그래서 어떤 값을 외워야 되겠어요. 1.25 1.1 0.7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겠죠. 1.25 1.1 0.7 가장 낮은 거 얼마예요? 0.64 그래서 170kV 초과하는 경우에는 0.64로 한다. 물론 이거는 다 선관전압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1.5 0.92도 잘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 22,900V 가 되어 있는 게 바로 25kV 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0.92배 그래서 22,900에 0.92 곱한 게 얼마냐? 산수로 계산하고 있어야 되죠. 계산하는데 이게 자주 나오니까 이 값들을 또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잘 외워두시면 되겠어요. 외워두자 이런 얘기예요. 값을 다 해야 될 일이 많아 보이죠. 그다음 회전기 및 정류기의 절연 내력 지금 다 절연 내력 절연 조항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회전기 및 정류기인데 회전기는 말 그대로 회전기죠. 돌아가는 발전기 전동기 조상기 기타 회전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회전별류기까지 다 회전기인데 정류기는 대개는 정지기죠. 정지기 정지기 정류기에는 내용이 좀 다르다. 여기에도 보면 1.5가 나오죠. 1.25도 나오죠. 그리고 나머지 1배 1배 그리고 정류기 1.1배 1.1배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정류기에는 정류를 하기 때문에 직류측의 최대 사용전압 교류측의 최대 사용전압 그리고 회전별류기도 마찬가지죠. 직류측의 최대 사용전압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 그렇지 않을 때는 뭐예요? 회전기일 때는 1.5 1.25배인데 뭘 기준으로 하느냐 최대 사용전압 7000V 7kV 이하냐 초과냐 이하인 경우에는 1.5배 초과인 경우에는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뛸 리가 없어요. 그렇죠? 확률상 고압에서는 더 고압에서는 많이 뛸 확률이 줄어들어서 1.25배 최저는 다 뭐예요? 500 10.5kV 이것까지도 한번 다 기억을 하자 시험 방법은 10분간 그렇죠? 10분간 이렇게 여기다 10분간 되는데 대지 사이 연속해서 이거는 뭐예요? 정류기에는 충전 부분과 외함 그렇죠? 정류기 정지기니까 외함이 있죠. 그래서 외함과 충전 부분 충전 부분은 전원칙이 되겠죠. 전원과 외함 간에 연속해서 10분간 사람들이 와서 만지었을 때 감전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0분간 최소한 견뎌야 되고 외함을 기준으로 하고 충전선과 외함 간 이렇게 따진다. 그리고 60k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교류측 및 직류 고압 단자와 대지 사이 그래서 단자 전체와 대지 사이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단자 전체와 대지 사이에 연속해서 10분간 이렇게 선을 다 묶으면 되겠죠. 물론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죠? 선을 다 묶고 대지와 절연내력 측정해서 10분간 범위는 얼마예요. 사용 전압은 이만큼 이만큼 1.1배 1.1배 그리고 60kV 이하에서는 500V 최저는 다 500V 그리고 7kV 초과할 때는 여기는 10.5kV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연관을 좀 가지면서 지으면서 잘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깨끗이 해놓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해봐야 되죠. 실제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건 정말 잘 외워야 돼요. 그렇죠? 잘 외워야 됩니다. 기출문제를 항상 보면서 이거 출제됐었네 됐었네 이렇게 자꾸 되뇌이면서 공부를 해줘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료전지 및 태양전지 모듈의 절연내력 이것도 가끔 출제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 최대 사용전압의 1.5배 이것도 1.5배죠. 앞에 다 1.5배로 많이 나왔었잖아요. 또는 1배의 교류전압 직류인 경우에는 1.5배인데 교류인 경우에는 1.5배 왜 교류에서 더 작나요? 교류는 사실 우리가 시료값을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최대값을 따지면 5에 또 육박합니다. 그렇죠? 1.5배 1.4배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1. 몇 소수점으로 좀 나눠놓기가 오히려 귀찮고 그래서 그냥 딱 1.0배 시료값 하면 거의 1.4에서 1.5 사이가 나오기 때문에 교류전압은 그냥 시료값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500V는 항상 최저 500V를 따지게 되죠. 충전 부분과 대지 사이에 그렇죠? 충전 부분과 전원 측과 대지 전원이 될 수 있는 부분 대지 사이에 연속해서 10분간 이건 항상 같아요. 잘 외워지겠죠? 그 다음에 변압기 전로의 절연 내력이에요. 변압기 전로 앞에서 우리 다시 뒤돌아가보면 여기 그냥 전로였죠. 그냥 전설로 전로인데 전선 전로의 절연 내력 시험 전압하고 거의 같아요. 같은데 변압기에서는 이 내용이 좀 더 들어와 있어요. 7kV 이하의 다중접지 여기 들어와 있고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 7kV 이하의 다중접지가 여기 있잖아요. 변압기는 접지할 수 있어요. 접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다중접지가 들어가서 0.92가 여기 들어가죠. 같이 외우면 돼요. 최소는 항상 얼마다? 500으로 그렇죠? 500으로 이렇게 하면 조금 조금씩 반복되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같아요. 25, 60 60kV 초과 170kV 초과 여기 비접지 접지 직접 접지 그래서 1.25 1.1 0.72 이 내용은 같잖아요. 그렇죠? 0.64도 같고 그래서 다 같이 연관을 지어서 외워두는데 변압기 전류에서는 뭐가 더 추가된다? 7kV 이하 다중접지 이 내용이 들어가더라. 이렇게만 하면 전로에 추가해서 변압기도 공부할 수 있겠죠. 이게 판단기준 제16조였습니다. 판단기준 제18조를 보시는데요. 접지저항값 아주 중요하죠. 접지저항값 아주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시는데 1종 제1종 접지공사 제2종 접지공사 제3종 그리고 특별 제3종 특삼종 이렇게 하면 돼요. 1종 2종 3종 특삼종 이렇게 있습니다. 1종 2종 3종 특삼종 기억해야 될 값 기억해야 될 값 10옴 100옴 10옴 이렇게 되어있죠. 10, 100, 10은 잘 외울 수 있어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2종 접지공사의 경우에 이게 또 잘 문제로 나오겠죠. 그래서 150을 특과 압축 일선의 질약전류로 나눠집니다. 150V를 일선의 질약전류로 나눈 암페어 값 그렇죠? 암페어 저항값이죠. 이게 2종 접지공사의 저항으로 접지저항값으로 써야 되는데 여기 보면 단 고압축 전로 또는 35KV 이하의 특과 압축 전로 고압축이거나 35KV 이하의 특과 압축 전로가 저압축 전로와 혼촉하여 혼촉은 어때요? 고압과 저압이 서로 만나는 경우입니다. 서로 영향을 주는 경우 고압과 저압이 서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우리가 혼촉이라고 합니다. 선이 만나는 경우에 용어가 여러가지 인데 단락이라는 것도 있고 지락이라는 것도 있고 혼촉 여러가지 용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구별을 해줘야 되는데 변압기에서 고압축 저압축 선이 만날 때는 다른 용어보다는 혼촉이라는 말을 씁니다. 혼촉 물론 단락이라는 말은 뭐예요? 단락은 같은 전원에서 나온 하나의 전원에서 나온 선들이 기기에 연결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기에 연결되지 않고 그냥 합선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이럴 때는 우리가 단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의 전원에서 나온 선들이 합선이 됐을 때는 단락. 그럼 지락은 뭘까요? 지락은 이 선들이 땅에 합선되는 경우 즉 땅에 붙어서 땅이나 나무나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지락이죠. 즉 대지에 연결되는 대지와 전기적으로 도통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지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땅지자를 써서요. 그리고 지금처럼 변압기의 경우에는 고압측 저압측을 혼촉이라는 말을 써서 얘기합니다. 혼촉해서 저압측 전루의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경우에 자동차단이 당연히 이루어져야겠죠. 자동차단이 이루어지면 접지저항을 300으로 나눠도 되고 또는 1초 이내에 차단하는 경우에는 600을 기준으로 나눠줍니다. 150을 2배하면 300 300을 다시 2배하면 600이죠. 기억을 해야겠죠. 150 300 600 인데 자동차단 기능이 있습니다. 150V 넘어가는 경우 지락전압이 대지전압이 150V 초과하는 경우에는 2초 이내에는 300 1초 이내에는 600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다. 잘 기억을 하시고 이게 3가지로 나오는 거죠. 3가지로 나오고 나머지는 1종 3종은 100 특삼종은 특별하게 더 안전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1종하고 똑같아요. 15V 제한되어 있다. 접지저항이 이것보다 더 작게 나와야 되는 거죠. 더 크게 나오는 게 아니라 접지저항은 조항이 작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12옴 13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접지저항이 너무 큰 거죠. 작게 바꿔줘야 돼요. 저항을 작게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전류가 지금 잘 못 통하고 있는 거니까 더 잘 통하게 해줘야겠죠. 땅으로 지락전압 지락됐을 때 땅으로 전류가 잘 통해줘야 사람이나 다른 전기기기가 안전해질 수 있잖아요. 사람으로 흐르지 않고 지면으로 땅으로 접지저항을 통해서 흘러야지 사람으로 흐르면 사람이 감전이 되어버리죠. 그 기준이 얼마냐 10이다 이런 얘기에요. 15옴 그렇죠. 물론 3종의 경우에는 100이 되지만 3종은 뭘까요. 3종은 사람이 직접 외암이나 또는 전선을 기기를 만질 우려가 거의 없는 곳이죠. 이럴 때는 제3종인데 1종이나 특3종의 경우에는 사람이 가서 만질 수 있는 곳 접촉될 수 있는 곳은 15옴 이하로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잘 암기하세요. 암기 꼭 해줘야 됩니다. 아주 많이 나와요. 이거 매년 나온다 이렇게 매번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 접지공사 다시 계속 보시는데요. 저압 전루에서 그 전루에 지락이 생겼을 경우 0.5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전루를 차단하는 장치가 있어요. 여기 있죠. 0.5초 이 값도 중요해요. 제3종 접지공사와 특3종 접지공사의 저항값은 이렇게 써져요. 이렇게 여기 보면 위험한 곳 위험한 곳은 접지 저항이 조금 더 조금 더 낮아야 돼요. 위험하니까 위험하지 덜 위험한 곳 위험하지 않은 곳은 사실 없죠. 덜 위험한 곳에서는 이 정도인데 여기 보면 여기까지는 갔지만 이 아래가 이렇게 차이가 좀 나죠. 그래서 정격감도 전류가 정격감도 전류로 가는 건 바로 0.5초 이내에 차단이 되는데 그 감도 전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0mA 이하 전류가 아주 작은 경우에 자동 차단됐어요. 그럼 저항이 좀 커도 되겠죠. 하지만 정격감도 전류가 너무 큰 곳은 어때요? 큰 곳은 저항이 계속 작아져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겠죠. 여기 보면 이렇게 곱한 값이 어때요? 다 같아요. 3515 535 3515 이렇게 돼있죠. 3515 곱하기가 같은 겁니다. 곱하기가 같은 것 전류와 저항의 곱하기가 같다는 얘기는 전압이래요. 전압을 기준으로 한다 이런 얘기죠. 다시 보시면 35 35 15죠. 53 15죠. 53 15 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기가 편해요. 위험도가 높은 곳이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외의 다른 장소도 같이 알아두면 되는데 여기 보면 어때요? 500 절반 250 그 절반 166 절반은 아니지만 100 이렇게 돼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한번 숫자를 잘 기억을 하세요. 여기 보면 0.5초 이내에 어떤 경우 제3종과 특3종의 경우에는 이렇게도 된다 이런 얘기죠. 숫자 3을 잘 기억을 하면 되겠죠. 이거 역시 잘 출제가 되니까 보시고요. 접지공사의 세목판단기준 제19조 전선의 접지선의 굵기에 관련되어 있어요. 접지선의 굵기 1종 2종 3종 특3종 이렇게 나와있죠. 1종의 경우 공층 단면적 6mm 제곱 이상의 연동선을 써요. 이하가 아니죠. 이상을 써야 저항을 작게 확보할 수 있는 거니까 2종의 경우에는 16mm 제곱 이상 16스퀘어 이렇게 한번 보니까요. 6mm 6스퀘어라고 하고요. 제2종에는 16스퀘어를 쓰게 되고 여기 보면 저압절루의 변압기에 의해서 결합하는 경우에는 6스퀘어를 그대로 쓰게 되는 겁니다. 변압기에 의해서 결합하는 경우 그 다음에 3종이나 특3종은 같이 가요. 3종 특3종은 같이 가서 2.5mm 2.5스퀘어 이상의 연동선을 쓰게 되는 겁니다. 다 연동선이죠. 연동 연동 연동이 되겠습니다. 이 접지선은 연동선을 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죠. 숫자 어떻게 돼요? 다 6이 들어가죠. 6 16 여기 보면 3종에서는 2.5 여기 6 이렇게 들어가니까 6 16 6 2.5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6 16 6 2.5 이렇게 1종 2종 3종과 특3종 이렇게 구별합니다. 접지선의 굵기 자 그 다음 이동하여 사용하는 전기계 기구 금속제 외암 등의 접지공사 이동하면서 쓸 때는 어떻게 했어요? 접지선의 단면적이 이렇게 됩니다. 10 0.75 1.5 이렇게 해서 1종이나 2종 접지공사 3종 특3종 이렇게 같이 갑니다. 1종과 2종 3종과 특3종이 같이 가는데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 그랬어요. 캡타이어 케이블은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케이블인데 클로로프렌으로 이렇게 절연이 되어 있는 이렇게 된 이게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이 되고 케이블은 여러 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안정적이죠. 접지선의 종류는 이동하여 사용하는 경우 예를 들면 용접을 하거나 이동기기의 경우에는 이런 접지선을 쓰게 된다. 잘 외워두시고요. 단면적이 중요한 거죠. 10 0.75 1.5 이렇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종 접지공사 또는 2종 접지공사에 사용하는 접지선을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 좀 내용이 많아요. 접지극은 지하 75cm 이상으로 하되 동결 깊이를 감안하여 매설한다. 75 이상 0.75m 75cm 이상 해야 되겠고 접지선을 기타 철주의 금속체를 따라서 시설하는 경우 여기 있죠. 철주를 따라서 철주에 같이 묶어서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극을 철주의 밑면으로부터 30cm 이상 0.3m 철주 아래로 철주 아래로 30을 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철주가 이렇게 있다면 지면에서 철주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요. 철주 아래로 30cm 더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아래로 했을 때 같은 수증상에서 같은 지점에서 접지를 하는 경우에는 30cm 아래 인데 같이 하기는 어렵잖아요. 철주 아래 접지선을 미리 만들어 놓고 접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m 이상 떼서 가로 금속체로부터 1m 이상 가로 이렇게 1m 이상 떼서 여기에 75 이상 지면으로 접지를 접지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접지선에는 절연전선 케이블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접지선의 지하 75cm로부터 지표 2m까지의 부분은 합성수지 관 두께 2mm 미만의 합성수지 전선관 및 난연성이 없는 콤바인 덕트관 제외를 한다. 그래서 이건 따로 안해도 되고요. 합성수지 관 으로 싸야 돼요. 몰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사람이 만지지 않게 2m 는 일반적인 사람 키에 팔을 뻗었을 때 높이 이 정도 2m 를 쓰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 전기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옥외 에서 옥외 마찬가지 2m 는 사람이 항시 닿을 수 있는 높이라고 항상 생각을 해서 2m 기준이 항상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접지선의 경우 항상 지하 75 지하 75 지상 2m 까지는 몰딩을 해줘야 돼요. 접지선을 합성수지 관으로 싸야 된다. 여기 있습니다. 전기안전법 이런 거에 다 제시가 되어 있는 값이고 접지선을 시설한 지지물에는 피레 침용 지선을 사용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피레 침용 지선은 별도로 사용해줘야 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값들 그림으로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기 있네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접지를 철저 밑에 할 때는 30cm 이상 깊이 접지 봉을 해줘야 되고 안 그런 경우에는 수평 1m 이상 이격을 해야 되고 그리고 몰딩을 하는 경우 어디까지 몰딩을 해요. 지하 75까지 지하 75 지상으로는 2m까지 몰딩을 해주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내용 가보죠. 제3종 접지공사의 특례에 있습니다. 판단기준 제20조.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하는 금속체와 대지 사이의 전기저항값이 100옴 이하인 경우 3종 접지공사를 한다. 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100옴 이하면 3종 접지공사 한 것으로 생각한다. 왜? 100옴이니까 그렇죠? 3종 접지공사가 기준이 100옴이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안 해도 된다. 얘기고요. 특3종의 경우 당연히 10옴 이하죠. 10옴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로 접지공사 안 해도 된다.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별로 없을 거예요. 어쨌든 기준 그대로 여러분들이 끌고 가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수도관 등의 접지극 접지극으로 수도관 물론 당연히 금속 수도관 인거죠. 이런 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중해 매설되어 있고 당연히 지중해 매설되어 있어야 겠죠. 대지와의 전기저항 값이 3옴 이하를 유지해줘야 돼요. 좀 엄격하죠. 유지하고 있는 금속재 수도관 로는 이를 제1종 접지공사 제2종 접지공사 제3종 특3종 접지공사가 기타의 접지공사의 접지극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3옴 이하니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3옴 이하 본래는 기준이 10옴 인데 수도관 의 경우에는 3옴 이하 인 경우 대지와 3옴 이하 인 경우 접지공사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대신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1항의 지금 얘기했던 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속재 수도관노를 접지공사 접지극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이걸 따라야 돼요. 다음 쭉 나와있는 이걸 따라야 됩니다. 따르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접속을 어떻게 해요. 접지선과 접지선과 수도관의 접속은 안찌름 75mm 이상의 금속재 수도관의 부분 또는 이로부터 분기한 안찌름 75mm 미만의 금속재 수도관의 분기점으로부터 5m 이내의 부분에서 할 것 이상이면 수도관 부분 분기하면 75mm 이만이면 5m 이내에서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분기해서 5m 이내 그래서 75mm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큰 거죠. 크면 그대로 접지할 수 있고 수도관 부분에 바로 할 수 있는데 만약에 75mm 미만으로부터 분기했어요. 분기한 곳이 75mm 미만이면 저항이 크겠죠. 그때는 5m 이내에서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전기저항값이 여기 다만 있죠. 전기저항값이 2옴 이하인 경우 2옴 이하니까 아주 더 작은 경우죠. 이럴 때는 5m를 넘어도 된다. 여기 3옴 이하와 2옴 이하 이렇게 나옵니다. 두 가지 저항값 그리고 두께는 얼마예요. 안찌름 75mm 이렇게 기준을 좀 삼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쭉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도 보면 2옴 이하 이렇게 되어있죠. 보시면 되고 당연히 확실하게 연결되어야 되고 손상 방지하는 방호장치 손상되지 않도록 방호장치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인입구 수용장소 인입구도 접지를 해야 되죠. 인입구의 접지 여기는 어떤 경우이냐면 수용장소 인입구 부근에서 다음 각호의 것을 접지극으로 사용해서 제1을 제2종 접지를 한 것으로 본다. 금속재 수도관 있는 경우 아까 얘기했죠. 금속재 수도관 그리고 대지저항값이 3옴 이하인 경우 수도관이 있으면서 3옴 이하인 경우 2종 접지를 한 걸로 본다. 이런 얘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잘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고압 또는 특고압 저압의 혼촉에 의한 방지시설 혼촉방지시설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혼촉방지시설을 해주자. 그래서 1번에 1항에 보면 고압절로 저압절로 저압측의 중성점에는 제2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이런 얘기죠. 물론 1초 이내에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경우 이럴 때는 10옴 이하의 것에 한한다. 이렇게 나와있죠. 10을 넘을 때는 접지값이 10옴 이하인 것에 한한다. 다만 여기죠. 저압절로의 사용전압이 300볼트 이하 300볼트 이하에서 쓰는 경우에는 저압착의 한 단자에 시행할 수 있다. 1단자에 시행할 수 있다. 다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접지공사를 제1항의 접지공사를 변압기 시설 장소마다 해야 되는데 접지저압값을 얻기 어려운 거고 토지 상황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좀 어려운 경우에는 4mm 이상의 가공접지선을 가공접지선을 200m까지 떼어놓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설 장소마다 해야 되는데 안 그런 경우 환경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이런 가공접지선을 200m까지 떼어놓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혼족방지시설도 계속 23조의 내용이에요. 다음의 경우 다음의 경우 이거 역시 토지 상황에 의해서 2항의 규정에 의해 어려울 경우 2항은 바로 앞에 나왔던 이 항이죠. 2항에 의해서 이게 어려울 경우 어려울 경우 가공 공동지선을 설치해서 둘 이상의 시설 장소에서 공통의 제2접지공사를 시행할 수도 있다. 4mm 이상의 경동선을 써야 돼요. 지름 400m 이내의 지역에서 변압기를 중심으로 각 변압기를 중심으로 지름 400m 이내니까 지름 400m라는 얘기는 좌우 또는 반지름으로 얘기하자면 거리상으로 얘기하자면 200m 거리상이죠. 지름 중심을 주고 400m니까 그 변압기로 부터 200m 거리 내에서 양쪽에 있도록 할 것 그렇습니다. 가공 공동지선과 대지 사이의 합성 전기 저항은 1km를 지름으로 하는 지역 안마다 즉 500m죠. 이거는 1km 지름이란 얘기는 거리상 500m 얘기에요.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값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 각 접지선을 공동지선으로부터 분리하였을 경우에는 공동지선으로 분리했을 경우에는 300원 이하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 넘어가죠. 혼촉방지판이 있는 경우에는 혼촉방지판에 혼촉방지판에 제2종 접지공사를 한 것에 접속하는 저압선을 저압전선을 5교에 시설할 때는 1구 내에만 시설해야 돼요. 저압전선을 한 곳에만 한 지역 1구라는 얘기는 실내 한 곳 이런 얘기죠. 실내 한 곳에서만 쓸 수 있게 한 곳으로만 쓸 수 있게 이렇게 해줘야겠고요. 옥상전루의 전선은 케이블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가공전설로와 또는 옥상전설로의 경우에는 케이블을 사용해야 된다. 케이블의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즉 특고압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혼족 방지판이 제2종 접지공사가 되어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혼족이 되지 않도록 사이에 방지판을 변압기에 고압측과 저압측 사이에 방지판이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특고압과 고압측의 혼족동에 의한 위험방지시설 판단기준 제25조 변압기에 의해서 토크압전루에 결합되는 고압전루의 사용전압의 3배 이하인 전압이 가해지는 경우 방전하는 그 장치를 단자 가까운 일극에 설치해야 된다. 방전장치를 설치해야 된다는 사용전압의 3배 이하인 경우 전압이 가해지는 경우 다만 3배 이하의 전압이 가해진 경우에 방전하는 피뢰기를 고압전루의 모호선에 각 상에 시설하거나 이때는 안 해도 돼요. 방전장치를 안 해도 됩니다. 피뢰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안 해도 된다. 그리고 계기용 변성기의 2차측 전루의 접지 고압과 특고압으로 나눕니다. 계기용 변성기의 고압일 때는 고압일 때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해야 되고 특고압일 때는 1종 접지공사를 해줘야 됩니다. 고압은 제3종 특고압일 때는 2차측의 접지공사를 하는 거죠. 1차측이 고압이고 고압일 때는 2차측의 3종 특고압일 때는 2차측의 1종 접지공사를 해야 된다. 이거 다 수치 잘 기억해 줘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루의 중성점의 접지 접지공사 지금 나오는 내용들 다 중요해요. 내용이 많이 어렵죠. 많이 외울 게 점점 많아지니까 이쯤 되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다 외울까 하겠지만 하다 보면 외워집니다. 쭉 한번 보시고 전루의 보호장치의 확실한 동작이 확보되는 거 같죠. 보호장치가 확실하게 동작이 확보되어 있고 이상전압의 전압 및 대지전압의 조화를 위에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 전루의 중성점의 접지공사를 할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다. 우려가 없도록 사람이나 가축에 우려가 없도록 시설을 하고 16 스퀘어 이상의 연동선 사용해야 되는 거죠. 공칭 단면적 16 스퀘어 이상을 사용하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특구압 배전용 변압기 시설의 경우 특구압 의 경우에 1차 전압은 35 kv 이하 2차 전압은 전압 또는 고압 일 것 이렇게 해서 특구압 전설로에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를 시설하는 경우에 특구압 전선에 특구압 절연 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고 각호에 따라야 된다. 1차 전압이 35 kv 이하 해서 써야 되고 2차 전압은 저압 또는 고압 일 때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이 값들을 잘 기억을 해줘야겠습니다. 다른 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시고 이건 둘이사이라는 얘기예요. 둘 가호 나호 돼 있어서 1호 2호 또는 감옥 나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다음 특구압을 직접 저압으로 변성 특구압을 바로 저압으로 변성 하는 경우 이때 시설 이때는 다음에 곧 외에는 시설에선 안 돼요. 즉 위험하죠. 특구압을 바로 직접 저압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제한사항을 두겠다 이런 얘기예요. 전기로에서만 살 수 있어요. 전기로 전기로 같은 경우는 많은 전류를 소모하기 때문에 이때는 시설을 해도 돼요. 하지만 다른 때는 안 된다. 이번에 소내에서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소 내에서는 물론 안전에 단포되어 있는 곳이겠죠. 소내 변압기는 쓸 수 있어요. 직접 바로 특구압을 저압으로 갈 수 있습니다. 또는 25KV 이하 다중점 접지식 중성점 다중 접지식 에는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35KV 이하인 변압기의 사용전압이 이 정도죠. 35KV 이하인 변압기로서 그 특구압축권선과 접지식 혼족한 경우에 자동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했을 때 이런 얘기입니다. 나머지도 쭉 한번 살펴보세요. 이런 것도 30조 30조 내용이 이런 게 있다. 그 다음 특구압용 기계기구의 시설 그래서 내용이 쭉 많이 나옵니다. 쭉 잘 읽어보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특구압용 기계기구는 다음 각 언어 에 해당하는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등이 이에 준하는 곳에서 시설하는 경우 그 경우에 시설을 할 수 있다. 그래서는 그 외에는 시설을 해서는 안 된다. 특구압용 기계기구의 경우에는 다른 때는 쓰면 안 된다. 어느 때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울타리 담등을 시설하는 경우 울타리 담등의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그리고 울타리 담등과 지표면 사이의 간격이 15cm 이상인 경우 이때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을 기억해야겠죠. 울타리 담등 특구압기계기구의 울타리 담등 2m 이상이거나 사이 간격이 15cm 이상에서만 시설할 수 있다. 기계기구를 지표상 5m 이상의 높이에 시설했을 때 5m 이상 지표상 지표상으로는 5m 이상 이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울타리의 높이와 울타리로부터 충전 부분까지의 거리의 합계 또는 지표상의 높이라도 5m 6m 그리고 6m 단수의 단수마다 0.12m 12cm 이렇게 되어있는데 35kv 이하에서는 5m 35kv 이하에서는 5m 160kv 이하에서는 6m 로 해야 되고 초과했을 때는 10kv 마다 그렇죠? 10kv 마다 10kv 마다 0.12m씩 계속 높여줘야 돼요. 예를 들어 170kv 가 됐다. 10kv 가 높아졌으니까 6m 에 0.12m 만큼 높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6.12m 가 되어야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185m가 됐다. 10마다 10마다니까 0.12m가 또 한 번 돼서 0.24m가 전체적으로 6 더하기 0.24m가 더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5m 6m 이런 값들 전압값 잘 기억해줘야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특구암용 기계기구의 시설 그 다음에 고주파 이용 설비의 장애 방지 유도장애 방지 관련되겠죠. 얼마로 마이너스 30dB 이하로 할 것 이런 거 두 번 2회 이상 측정해요. 2회 이상 10분간 기억하시고 외암의 접지 기계기구 외암의 접지의 경우 400V 미만 400V 이상 고압용 특구압용 이렇게 돼 있죠. 조합은 750,600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00V 기준이 하나 더 늘어가요. 400V 미만이면 3종 접지공사 400V 이상 조합의 경우에는 특3종 접지공사 고압 특구압의 경우에는 1종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외암 얘기하는 겁니다. 외암 아주 잘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접지공사는 항상 잘 나와요. 잘 알아두세요. 3종 얼마죠. 100 1종 특3종 10옴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접지조항을 따르지 않아도 돼요. 이건 제외하는 겁니다. 제외 제외 유항이죠. 제외항이죠. 300 직류 300 또는 교류 대지전압이 150V 이하인 기계 건조한 곳에 설치할 경우 안전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의미에서 접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절연대를 설치하는 경우 이중 절연 구조인 경우 다 안전한 경우죠. 쭉 한번 읽어보시고 인체 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 30mA 이하예요. 인체의 경우에는 30mA 이하로 아주 엄격하게 그리고 0.03초 이하죠. 다 3이 들어가있죠. 이것도 0.03 이것도 0.03이죠. 30mA는 0.03 암페어잖아요. 동작시간도 0.03을 본다. 기억하기가 좀 쉽겠죠. 0.03을 잘 기억하자. 인체 보호용 누전 차단기를 시설하는 경우 제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 아크를 발생하는 기구 고압용에서는 1m 특고압용에서는 2m 이상 화재 발생에 우려가 없는 곳에서는 1m로 한번 하자. 이렇게 다 외워주시고 빨리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압용 기계기구의 시설 이렇게 쭉 나와있죠. 그래서 고압용 기계기구의 시설은 이에 준하는 곳 손해용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서는 시설에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죠. 위험하니까 그런거에요. 이거 역시 그래서 울타리 다음 얼마에요? 2m 이상 15cm 이상 이거 다 공부했던거죠. 그리고 기계기구를 지표상 4.5m입니다. 여기는 5m가 아니라 4.5m 시가지 외에는 4m 시가지 시가지 외에서는 4m 정도로 50cm를 줄여도 되는거죠. 이렇게 잘 기억을 하시구요. 또 개폐기의 시설이죠. 개폐기의 시설 다 중요한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쭉 보는거에요. 여러분들은 조금 자세하게 보세요. 그래서 쭉 여기 보면 각각 그게 설치해야죠. 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 각 그게 설치하는데 다음의 경우 즉 제외죠. 제외 요소 제외항입니다. 분기회로행 개폐기에서 접지되어 있는 경우 전멸용 개폐기 단극의 시설을 할 수 있고 가공전설로서 다중접지를 한 중성선 제어회로의 경우에 공동선 이런 것들이에요. 쭉 보시면 쭉 보시면 안전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설치를 해도 된다 이런 얘기죠. 안그러면 각 그게 설치해줘야 된다. 그 다음 저압절로 중에 과전류 차단기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쭉 숫자에 나와있죠. 1.6배 2배 2배인 경우에는 더 짧죠. 그렇죠. 전류를 통하는 경우에는 더 짧게 정격전류의 극은 30 30 60 60 100 200 400 600 이렇게 나가죠. 60 100 200 400 600 이렇게 나갑니다. 잘 보시고요. 1.6배의 경우에 60 60 120 120 180 240 240 60의 배수 60 120 180 240 240인데 두 개씩이죠. 다 두 개씩 뭐만 하나예요. 이거 180분. 그래서 200A 초가 400A 이하인 경우에는 180분. 이 값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하인 경우 120 120 60 60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잘 출제가 돼요. 잘 알아두세요. 그리고 앞에 있는 이 값 정격전류의 1.1배 1.6배 2배 이게 나와있죠. 1.6배 2배 다 기억하시고 이게 1.6배 2배인 경우에 이렇게 1.1배에서는 정격전류에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견뎌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저압전류 중에 과전류 차단기 앞에 내용은 시설 저압전류의 시설 배선용 차단기죠. 이거는 배선용 차단기 1배 배선용 차단기는 1배로 하고 1.25배 2배의 전류를 통해서는 바로 앞에 왔던 이런 내용은 60 120 120 120 120 계속 120 다 120이죠. 120으로 이렇게 본다. 배선용 차단기 경우에 이렇고요. 쭉 나머지 내용 여러분들이 각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쯤에 정리를 해보는데요. 용어의 정의 전류의 절연 절연저항 절연내력 이렇게 살펴봤고요. 접지공사까지 살펴봤고 나머지 기계기구의 시설 참 내용이 많았어요. 쭉 훑어봤는데 한번 여러분들은 기출문제 보시면서 판단 기준 조항하고 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좀 많았죠. 다음 시간에는 전설로에 대해서 비슷한 내용 기술기준 판단기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들어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